따뜻해 보이는 인디고 컬러로 잡아냈습니다. 정말 따뜻해 보이면서도요. 그리고 젊어 보이는 컬러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허벅지 라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허벅지 라인의 이 하이라이트 워싱이요. 여기가 진짜 날씬하게 보이게끔 기가 막히더라고요. 워싱 들어가면 확실히 허벅지가 얇아 보여요. 그런데 워싱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얇아 보이면서 따뜻하게 패턴 잡아 드리는 게 인디고 컬러였습니다. 패턴은요. 엉덩이를 보셔야 돼요. 또 데님 하면 엉덩이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보시는 데님은요. 이거 보이세요? 가죽 데님 맞죠? 리얼 가죽 데님이 드리면서 그야말로 프리미엄 사양으로 오늘 방송 최적화 찬스 2016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날 방송 최적화 찬스로 보고 계시고 마지막 컬러가 네이비인데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요. 스티치와 네이비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. 살짝 옐로우빛이 돌죠. 앞쪽으로 이 캣워싱 들어가면서 이 워싱의 위치라든가 각도라든가 이 워싱의 이 크기라든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? 이게 하나하나 다 포인트고 확실히 입어보시면 다리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이게 바로 신경 쓴 뱅뱅의 데님 팬츠 세 번인데 궁금했던 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안쪽 사양입니다. 자 디자인만 예쁜 거 아니라 매번 대박이 났던 이유는 이 안쪽 모습 때문이죠. 오늘도 엄청 춥습니다. 내일도 엄청 춥겠죠. 안쪽에요. 지금 제가 글씨를 쓰면 글씨가 써질 만큼 이게 지금 보아포의 본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완전 도톰하게 들어가면서요. 빼곡하게 들어가는 이 보아포의 본딩이 안쪽으로 엉덩이부터 허벅지하며 종아리를 따라 무릎하며 발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. 다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입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. 그리고 이어진 게 따뜻할 겁니다. 부드럽고 따뜻한데 이 보아포 본딩이 내가 입었을 때 다리가 굵어 보이거나 다리가 떠 보이는 게 아니라 패턴감 자체가 굉장히 다리를 얄씬하게 보이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또 한 번 더 놀라실 거예요. 정말?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서요. 영하, 한파 주유보다 이럴 때 제가 꺼내 입는 팬츠거든요. 오늘 제가 입은 컬러가 인디고입니다. 인디고는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싱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. 제가 입은 사이즈는 지금 26 사이즈를 입었어요. 너무 벙벙하지도 않고 너무 스키니하지도 않아서 진짜 딱 좋아하시는. 자, 허리부터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 허리를 잡았을 때요. 말랑말랑거려요. 겨울 데님이요. 요즘에 말랑말랑거리는 게 대세거든요. 그렇죠. 여기만 말랑거리는 거 아니라 뒤쪽도 같이 보세요. 앞쪽과 뒤쪽이 말랑말랑말랑거려서 밥을 먹어도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이런 워싱 한 번 보세요. 워싱이 엉덩이 이 요크선 따라서 힘 업되는 이 절개 라인 하나하나 지금 보시는 이 데님에 리얼 가죽 패치가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프리미엄 사양을 만들어 드리면서 앞쪽으로 이런 라인 하나하나 지금 보이시죠? 정교함에 정교함에 오늘 보시는 건 이 데님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. 이 부드러운 라인에서 옆쪽으로도 쭉쭉 늘어나는 텐션 다 있고요. 앞쪽으로 보세요. 이 워싱을 보시면 여자들의 허벅지 특히 이런 데가 살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. 이런 데를 다악하게 잡아주면서 앞쪽으로는 살짝 밝게 해주면서 허벅지는 가느다려 보이면서 종아리는 쭉 뻗게 만들어 주는데 이 라인에서 안쪽에 진짜 리얼로 이 보아퍼의 본딩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겉에만 보이시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왜냐하면 핏 자체가 너무 날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쪽에는 따뜻함을 위해서 보아퍼가 들어가 있고 신축성 들어가 있고 기술력의 끝자랑이에요. 진짜 따뜻해요.